우리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온 미국 대학연구소 인사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를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예산을 끊기로 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갈루치 전 미 북핵 특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국 존스호킨스테 국제대학원의 한미연구소입니다. 학계를 통한 미국 네트워크 구축과 한미관계 경제 연구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20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갈루치 이사장에게 부실 운영에 책임을 물어 구제외 소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가 이 연구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들 간 이메일이 오늘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제배 소장을 보수 성향 인사로 보고 청와대가 코드 인사를 위해 예산 지원까지 끊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연구소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불투명한 재정 운영과 부실한 연구 실적 문제를 제기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소장을 교체하자는 요구 역시 개혁안으로 제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도 논란이 된 이메일은 소장 교체가 아니라 연구소 개혁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갈루치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소장 교체를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